안녕하세요 어 저거 도은씨가 뭐 가져와서 제가 이걸로 찍으려고 했죠 여기가 어디인지 어디인지 알겠어요 말하지 마세요 다 맞춰보세요 모르겠다고요 여기가 일본입니다 그냥 한거에요 아니야 진짜 일본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거 베이블레이드를 샀는데요 저거 아까 편의점 갔다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거기 있었어요 근데 여기 운이 좋으냐 이게 운이 좋으냐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이게 안나오고 제트 아킬레스 아니면 드림 파우딩에 나옵니다 운이 좋으냐 제발 운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잠깐만요 뜯었다 오 판 제가 갑자기 없다고 아 갑자기 없다고래 오 판이 있어요 판이 있어요 팔이는 어디있어요 일단 이거 판이 보여주세요 이거 돌아가요 오케이 애맨 물이 좋았어요 두개 들임 파우블이 드레이바블리라 제트 아킬레스 그러면 이거 하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이걸로 있어요 전 이걸로 할게요 그래요 자 그럼 일단 갈바해보셔요 갈바해보셔요 제가 이거를 사실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베이블레이드는 맞는데 뭐 이거 나와야 하잖아요 이거 그쵸 근데 사실 이게 나와야 하는데 요즘 사람들 일본사람들이 가짜라 있는데요 가짜 드레이바블리라 드레이바블리 있잖아요 전 없어요 얘 가짜 사였다 나한테 제트 아킬레스는 다행이에요 이거 밑에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올라가는거 전 그래도 전 이걸로 할게요 일단 갈바해보를 설정할게요 원이실거에요 원이실거에요 찌 안해주세요 안녕하신다 갈바해보 저는 얘가 세모나 팽이도 있어요 여기 이게 얘가 가이스트 가이스트 파블이 있잖아요 가이스트 파블이니까 얘 진다가 나왔어요 그린븐 얘 세게 되겠네요 근데 얘가 가운데에 맞춰야 하는데 가운데에 맞출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해봐야되요 잠깐만요 잠깐 줘봐요 이게 내구두가 다 부숴져있어요 다 그래도 저거 다 고쳐줄게요 이렇게 다 부숴져있어요 이렇게 다 우리 이거 조금 이거 섞어서 만들어볼래요 아니요 저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전 나가올게요 잠깐만요 저기 옆으로 가주세요 이거를 하트해줄게요 이걸 하트해줄게요 저는 이걸로 해야하는 말이죠 저는 이걸로 해야하는 말이죠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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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만들었습니다 후 보면 좋아져요? 네? 후 보면 좋아져요? 저 먼저 할게요 제트하킹은 실제로 완전히 약하죠 이거 빨리 약하니까 저거 먼저 할게요 가운데 아 무적 빠졌다 아 그냥 가운데를 잡아야되 아 그냥 가운데를 못찾게 하네요 아 저 힘 빠진다 안돼 아 무승구가 됐네요 0점 1 대 1 아니 0 대 0 아니 1 대 1이죠 어디서 먹을까 어 우리 세 번만 이기만 끝나요 네 아 1 대 1인가 이제 한 번만 이기면 되나요 아 두 번만 이기면 되나요 일단 빨리 해볼게요 빨리 해볼게요 이거 좀 연습 좀 하세요 이제는 돌려서 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만 소리 없어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요 소리 들리죠 이게 이 캔이가 돌아가는거에요 이거 만지게 안 들어야 돼 여기 돌아가 한번 해봐요 이게 근데 이게 움직이면서 여기를 닦아요 기다려봐요 네 끊어주셔서 갔어요 아까 좀 전화가 있어서 좀 사진을 끊었는데요 제발 아 일단 이거 단착해 주세요 여기 시들어졌잖아요 일단 한번 일단 이거 다시 한 아 이해하지 마세요 저걸로 한번 이걸 염색해 볼게요 이게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완전 신기할 것 같아요 그쵸? 아 이게 원이 안 지우면 그래 어? 아니 전화가 왔다 네 지금 얘가 빨리 잘 돌려나가고 있어요 저 지옥의 힘으로 만들었어요 야 하지 마세요 얼마나 빨리 들어와요 근데 얘가 아까 전화에 이제 차영씨도 온데요? 차영씨 알죠? 아 차영씨가 아니라 해피 해피씨 해피 해피 온데요 근데 베이비 레디 안 갖고 온다 그래도 하자요 우리 먼저 잠깐만요 근데 얘가 있잖아요 한번만 이거 보여줄게요 예 한번 보여줘 예 놔둔 놓쳐요 이거를 여전히 보여줘야 돼요 일단 얘를 타볼게요 저거 이제 이제 화목을 보여줄게요 우와 이거 대박 빨른데요 보이죠? 됐어요 이게 완전 빨라졌어요 우와 대박 이거 보이죠? 이거 튕겨 나올 것 같아 왜? 드림 화목이 완전히 이러진 않았는데 세상에서 일단 얘 가운데로 해요 야 다시한번 저것을 보여줄게요 얘가 그냥 저거지 않아요 제가 얘는 돌아가서 잘 근데 얘 있잖아요 얘 내가 여기가 너무 많이 보았는데요 얘 정말 잘졌네 네 얘 오랫동안 놀어요 계속 돌아가서 힘 빠지고 있잖아요 계속 돌아가서 힘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얘 계속 돌아가서 계속 돌아가서 얘 그래가지고 이게 무한 무한 대판이라고 아 대단하지 마세요 완전 빨라 완전 빨라 이렇게 베이드레이드 판이 이렇게 왔다갔다 거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대단해 네 정말 얘 끝이 없어요 이거 끝이 없는데요 이제 하자요 대결 이제 저거 아까 1대 0이잖아요 자기의 0이 1대 1 아 맞다요 이제 한번에 아 이거 장착해주세요 다시 돌려주세요 하지마 이거 돌리라 밑에 거를 아이고 그러니까 잘 안되는거야 너가 저 이거 장착해주세요 이 사람은 베이브레이드를 할지도 몰라 이거 장착해주세요 이거 장착해주세요 장착 잘하죠 여기 아 이거 아 이상하게 괴물이 있는 줄 알았다 지금은 장착해줄건데 이게 이거 이렇게 껴보도 돌리는거 알죠? 이렇게 하는거 오케이 해피 이거 장착해주세요 세이치 원고 슛 이제 퀴즈입니다 오케이 이거 타고 얘가 힛 빠진대요? 과연? 저 알겠습니다 얘 너무 쎄 무화폐이야 진짜 이번엔 이렇게 계속 켜놓고 해볼게요 일단 이거 전첩으로 해볼게요 계속 계속 켜놓으면 연습할까요? 이제 1대2 1대2에요 이거 잔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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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가 한 번이 이기면 이거 잔착해주세요 잘했어요 아 잔착 더 해야 돼 만약에 얘가 지금 바로 이기면 더워져요 7 2 1 5 10 우와 아까 됐는데 얘가 지금 제트 아킬레스가 힛이 넘어 빠진다고 해요 다시 켜겠습니다 근데 이거 왜 저거 계속 여기는거죠? 잠깐만요 잠깐만 이걸 여기다 보여주세요 이 틈 있잖아요 이 틈 이 틈 아 여기 봐서 그런거 같아요 이게 밑으로 올라갔어요 밑으로 올라갔어요 밑으로 올라갔어요 밑으로 올라갔어요 밑으로 올라갔어요 밑으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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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느리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느리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 정도 되어야 돼요 이제 제가 이걸로 여기가 승리했어요 제가 베이블레이를 잘하는거에요 알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여기서 계속 찍을건데 제가 이제 한국으로 갈거에요 다음날이 아니라 한 다 한 1년 아니면 2년 정도 됐을 때 한국으로 갔는데 그때 제가 페이지를 다 모으고 오겠습니다 다 싹 털어 올게요 싹 네 어 딸기 아저씨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너무 욕심내면 안된대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딱 센 페이지만 갖고 올게요 계속 연수는 이걸로 할게요 계속 계속 그럼요 제가 어차피 이길거에요 왜냐면 이거는 베이블레이드 칫이잖아요 얘는 초제트지만 약해요 그래가지고 얘보다 더 센 페이를 갖고 올게요 바로 베이블레이드 아니고 아니 그 베이블레이드 버스트도 아니고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갓도 아니고 베이블레이드 초제트 입니다 거기서 페이를 많이 살건데 가자 그 랜덤보스터 있잖아요 랜덤보스터 팩에서 그 레이어 팩이가 나오면 한 번에 레이어 팩이 나오면 저거 완전 좋은거에요 저거 울이 좋다는거에요 저거 한번 보는데 그 랜덤보스터 팩이 있잖아요 거기 맨 레이어 팩이 보니 이렇게 큰게 써있잖아요 네 그게 그게 아홉번째 팩이니까 거기 맨 아홉번째 엠덤보스터 그 디게트 가져와서 엠덤보스터가 나올까 안 나올까 한번 고민중인데 한번 저거 한국에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진짜 나오냐면 그걸로 해야돼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거의 이런거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저는 거의 엠포로포르네우스 아니면 크래시 라그나노크 아니면 그런거를 다 할거에요 네 하여튼 다시 네 어 해피씨가 왔네요 해피씨가 다쳤어요 밖에서 네 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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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도 없어서 차있는 쪽으로 갔더니 한 개가 개 냄새 나지 그 다음에 개 냄새 나요 개 냄새 나요 일단 한번 팩으로 시작할게요 준비 시작 와 이겼다 역시 저 아까 이게 버스터드 트위리에서 다 부서졌어 왜 나일 때는 너무 2대 아 2대 0이네 벌써 아니 1대 2에요 왜냐면 아까 튕겨나갖고 저거 버스터 시즌 2대 1 저거 2대 1 아 아 이게 좀 쉬운데 이게 여기서 다 이길게요 이제 안 봐줘요 저도 안 봐줘요 아 이번에는 롤링으로 이거 좀 쉽게 아 지금 해피씨가 여기 손에 강아지가 여기 다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어 해피씨 죽었다 기다렸어요 어 일어났어요 아저씨 3,2,1 기다려 야 나중에 차있는 쪽으로 강아지가 3,2,1 고 슛 이겼습니다 뭐지 이겼다 내가 여기서 제일 잘하죠 근데 오늘은 펭귀를 시합을 해왔는데 이제 해피가 더 잘해요 근데 해피 해피 집에는 펭귀를 한 10개보다 더 넘어요 네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펭귀를 펭귀를 찍었습니다 이제 이제 빠이빠이 빠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피가 보다 해피가 해피가 해피가